안녕하세요 신한은행 금융센터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의연 지임입니다 저는 오늘 신한은행의 복지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요즘 신한은행은 워라벨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곧 PC를 켤 수 있는데요 저는 한 1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오늘 어떤 거를 할지 상담할 거를 미리 정리를 하고 또 신문 스크랩 같은 것도 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PC를 켤게요 공원 옆에 바로 가야죠 공원 옆에 바로 가야죠 좋은 아침 이 친구는 원래 이 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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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브이로그인데 지금 신한 복지 제도 소개하고 있어요 아 그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신김에 인터뷰 한 번만 하실래요? 아 그래? 뷰호 어 부영상님 오늘 아침에 지금 10시에 늦게 출근 하셨잖아요 혹시 어떠셨어요? 자율 출퇴근 제도 신청해서 날 10시에 왔는데 내가 초등학교 아이들 있잖아 보통은 아이들 등교시키고 9시까지 출근하면 되게 바쁘고 정신없는데 자율 출퇴근 제도 신청하면 출근을 11시까지 할 수 있으니까 아침에 엄청 여유있고 너무 좋아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쵸 진짜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엄청 좋아 이제 오후 업무를 끝내고 곧 있으면 퇴근할 시간인데요 지금 6시가 다 돼가는데 제가 곧 있으면 화면을 꺼야 해서 조금 더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서둘러 올게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들 빨리 빨리 일어나시죠 네 저는 이제 퇴근을 합니다 요즘 주 40시간 근로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고 또 일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업무 시간에 집중하고 또 탈퇴할 수 있도록 PC 사용 시간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퇴근하고 동기랑 야구장 가기로 했습니다 우연아 왔어? 안녕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치 일단은 늦었으니까 야구장으로 빨리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자 가자 너 이번에 여행 간다고 하지 않았어? 어 나 호주가 호주? 갑자기 호주는 왜? 나 지금 거기 날씨가 진짜 좋을 것 같아서 아 진짜? 나 자연 좋아하잖아 맞아 맞아 몇 박으로 가? 한 14일 정도? 아 야 그럼 그럼 웰퍼로 다 붙여서 우리 휴가 다 붙여서 가는 거야? 어 나 지금 그냥 2주 다 썼어 아 야 잘했다 그럼 티켓 예매는 했어? 아 잘했지 나 그거 우리 우리 뭐지? 우리 휴가아비 받았잖아 연초에 그거 받자마자 했어 아 야 잘했다 그럼 비행기 티켓도 싸게 그래도 구매했겠네 그치 완전 다 묻었지 아 나도 다음주에 아버지 환갑이시거든 아 진짜? 어 그래서 아버지 좀 모시고 효도 좀 해보려고 오 효자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 그 은행에 우리 콘도 유료로 제공해 주잖아 아 연성조에서? 어 그래서 오션뷰로 잘했다 아버지 인생샷 좀 찍어드리려고 방금 막 시작했나봐 그러게 우리 신한은행이 KBO 타이틀 스폰서잖아 아 맞아 맞아 우리 지점에도 이승엽 선수 세워져 있어 민기 엄청 많지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 오늘 그 신한 가족 워라벨 홈런드 인사 그 치킨 받아서 왔다 아 그럼 야 진짜 너가 업체 잘 신청했다 그치 업무 중에 좀 여유가 있었나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와 진짜 이런 거 워낙의 행사 같은 거 잘 활용하면은 밀도 재미있고 이렇게 보고만 계실 때는 이런 거 스트레스도 그런 거 좋은 거 같아요 이제 야구도 끝났고 정말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신한이랑 제휴되어 있는 취미 플랫폼인 타링을 이용해서 제가 좋아하는 드로잉 클래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의 하루를 함께 보셨는데요 이렇게 브이로그를 통해서 신한의 워라벨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신한은행에 오셔서 저와 함께 이 좋은 복지제도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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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